혹시 영양제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효과 논란이 많은지 아시나요? 크레아틴을 드시고 나서 유독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효과 과장이 많이 된 보충제입니다. 아마 이 영상 찍고 나서 보충제 회사 연락 다 끊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약TV입니다. 오늘은 영양제, 호구 안 잡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GPT 채널을 통해서 유입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촬영을 통해서 영양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양제의 효능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제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우선 꼭 아셔야 할 점은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약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물질입니다. 생리활성이 영양제보다 훨씬 크고요. 효과도 큰 만큼 부작용도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양제는 식품에 가깝습니다. 효과가 작거나 없는 경우도 수두룩하며 SNS를 고지곳대로 믿고 구매하시면 호구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근성장에 좋다. 이 문구가 보이면 귀가 팔랑팔랑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몸도 좋습니다. 나도 이 영양제 먹으면 몸이 그렇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식사만 골고루 제때 잘 챙겨 먹어도 영양제를 섭취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그러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효과가 괜찮은 영양제로 부족한 영양소를 잘 채워주면 그것으로 돈값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영양제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효과 논란이 많은지 아시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논문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논문에서 봤는데 OOO 성분이 동물에서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높여줬대. 해외 유명 코치가 추천하는 성분인데 실제 보디빌라주 사이에서도 많이 먹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논문도 논문 나름이고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 효과는 과장되기 쉽습니다. 다음은 논문의 근거수준 피라미드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로 갈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효과의 영양제, 유튜브에 소개되는 새로운 영양제들, 상당 부분 여기 아래쪽을 근거로 합니다. 자극적이고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험지, 세포 수준에서 연구한 것이 과연 인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 동물실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실험에서 효과가 괜찮았던 성분들이 스크리닝되고 추가적으로 임상까지 연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약이나 영양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됩니다. 해외 보충제 회사에서 임상연구까지 시행을 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회사에서 펀딩한 논문은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편향되기 쉽습니다. 논문이라고 다 믿을만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검증이 된 논문은 여기 위쪽 리뷰 논문들입니다. 메타분석, 시스템 리뷰가 있는데요. 아래쪽 수십 개의 논문, 특히 RCT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통계적인 기법이나 잘 짜여진 프로세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양제와 관련된 손행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리뷰 논문들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인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영양제를 사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번거로운 과정을 대신해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AIS, ISSN, NSCA, ACSM 등 신뢰도 높은 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전문가들이 여러 논문들을 확인하고 보충제 그레이드를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믿을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ISSN, AIS 분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우선 비타민, 미네랄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은 퍼포먼스에 이득이 있을 수 있으나 적정 수준의 농도에서 더 먹는다고 근성장애 혹은 퍼포먼스에 유리한 측면은 없다고 합니다. 비타민, ABCD, EK,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등 모두 그렇습니다. 건강 유지 측면에서 이러한 미네랄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퍼포먼스와 관련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AIS에서도 클래스 A에 미네랄 영양소가 포함이 됩니다. 저도 이 정도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스포츠 영양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수준에 따라 클래스 1부터 3까지 나누어져 있네요. 효과는 크게 근육 증가와 퍼포먼스의 증가로 나누고 있습니다. 클래스 1 근거가 비교적 높은 보충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HMB입니다. HMB는 류신의 대사물질입니다. 주로 초급자나 고령층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 1.5g에서 3g 정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런데요, ISSN에서는 HMB가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는데 AIS에서는 이 성분이 그레이드 C입니다. 한마디로 효과가 없으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웨이프로틴이나 음식물로 류신을 섭취하는 것보다 근성장 자극 정도가 적었다고 합니다. 저도 헨리니가 아니라면 굳이 HMB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보충제 중에서 정말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 크리아틴입니다. 하루 식후에 3-5g 정도 드시면 20일 정도면 로딩이 됩니다. 부작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얼굴 붓기입니다. 아무래도 얼굴도 다 근육으로 되어 있고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근세폰에 수분이 늘게 되면 얼굴이 빵빵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탈모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탈모와 크리아틴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크리아틴을 드시고 나서 유독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탈모 유전자가 있고 크리아틴을 먹는 중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느낌이 나시면 중단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장 관련 이슈도 있는데요. 건강한 성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기능 저하 환자나 흰독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크리아틴이 수치가 상승할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베타알라닌, 카페인, 스포츠 드링크는 1등급입니다.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보충계들입니다. 다만 베타알라닌은 비시즌에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지구력과 관련된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을 즐겨하지 않는 비시즌에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좀 의외인데 EAA가 ISSN에서 클래스1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당장 EAA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실 건데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충분한 양의 EAA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AA는 필수 아미노산 9개로 구성이 됩니다. 아미노산이 뭔가요? 단백질의 대사산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EAA 섭취에 이점이 없습니다. 특히 운동 중에 EAA, BCAA를 많이 드시죠? 효과가 그닥 없고 가성비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BCAA는 AIS 클래스 C입니다. 퍼포먼스에서 이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효과 과장이 많이 된 보충제입니다. 아마 이 영상 찍고 나서 보충제 회사 연락 다 끊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양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보충제들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다음은 효과가 없는 보충제 리스트입니다. 여기에 속한 보충제 드시고 계시다. 그러면 호구 잡혔다 생각하시고 얼른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근성장이나 퍼포먼스 증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의 목적으로 드시고 계신 것이면 고려해 볼만 합니다. 저는 예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함량 아르기닌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된 논문들은 대부분 저함량 아르기닌 프로토콜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르기닌 5g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퍼포먼스의 증가가 나타났다. 그런 연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드시고 계신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비트즙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펌핑제로는 비트즙을 보통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언급조차 안된 영양제면 정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도 안됐고 언급할 가치도 없는 영양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